네, 또 오랜만에 저희 SKT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못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평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저희가 그냥 MSI에서 저희 팀이 우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SKT 응원해주시는 국제 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그리고 이번 MSI도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